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그런 코인 투자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 연관되는 사람들을 엮이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송파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웅 씨, 김웅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인 게이트, 민주당발 코인 게이트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또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큐모가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뭐 헛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절제된 그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김웅 씨의 페이스북에 나온 내용을 오늘 주요 일간지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권으로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태엽에 아태엽이 또 코인을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일명 이재명 대북 코인 그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네요. 아태엽이 코인을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리고 아태엽의 안 회장이 그것을 두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재명 코인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김웅 국회의원이 민주당발 코인 게이트가 생각보다 거대할 것이다. 전직 검사 출신에게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김웅 의원의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1, 2, 3, 4 이렇게 연재된 형식으로 투자의 신 김남국과 이재명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네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7시간 전에 올린 글을 보니까 2021년 11월 11일 날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취급하겠다는 권양을 발표했다.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때 논의의 굉장히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김남국 씨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극히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다. 여러분들 석연치 않죠?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에 주목해야 되는데 버질 그리피스는 이드리움 발행자이다.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4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후에 2019년 11일 미국의 수사당국에 체포되어서 63개월 행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6년이네요. 버질 그리피스의 제명은 북한의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버질 그리피스는 수사당국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하고 서울의 한 인물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은 버질 그리피스와 한국의 에리카 강사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한 바가 있다. 2018년 6월 28일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이메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서울시장 박원순이 한국 블록체인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7월 23일 크립토서울이 주최하는 VIP 서밋 코리아 행사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이재명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개하다 보니까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나왔던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MBC 기자였던 박모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가 또 가상합회를 열렬하게 찬양을 했죠. 버질 그리피스의 평양연설 직후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라는 것이 열렸다. 이 명칭은 익숙하네요. 이 행사는 이재명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하고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이 후원한 바가 있다. 시간대선으로 쭉 사건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발 코인게이트가 단순히 김남국에 국한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아마 예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닐라 대회 이후에 아태협은 APP427이란 가상합회를 발행하였다. 아태협은 이 가상합회를 북한의 대한합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APP427은 아태협의 영문 명칭인 아시아 퍼시픽 피스의 앞글자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기념해 지은 것이다. 아태협의 안수부 회장이 이 코인을 이재명 코인이라고 부르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이 코인은 이재명의 대북사업을 주도할 아태협이 사실상 북한으로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다.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수사에서 이 APP427의 발행경이 유통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코인 게이트는 생각보다 거대해질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 특별하게 주목한 것은 아태협이 코인을 발행했고 그 APP427이라는 그런 코인을 발행했고 뜬금없이 아태협이 왜 코인을 발행하냐 안수부 아태협 회장이 공식진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 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 요상한 세상이네요. 바로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김웅 의원이 바로 조금 전에 올린 글이 투자의 신 김남국과 이재명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민주당의 게임특보단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닷없이 P2E 합법화를 공략으로 내걸었다. 이것부터가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 P2E가 얼마나 논쟁적이었는지 알아보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게임업계의 핫 이슈는 바로 P2E다. 이것을 베트남 업체인 스카이 마빅스가 엑스인 피디터라는 그런 P2E 게임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뒤지지 않도록 위메이드라는 한국 게임 회사가 철저하게 스카이 마빅스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게임 캐릭터의 NFT를 계랍한 코인을 바로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위믹스라든지 클레이턴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김남국이 투자한 코인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이재명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에 P2E는 아주 학부문기들에 특별히 반대가 심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와 민주당과의 친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일환은 2017년 12월에 문재인이 중국 국빈 방문을 할 때 게임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것이 바로 위메이드 대표 잔형국이다. 여기서 P2E라는 것은 플레이 투 은 게임 게임 중에 하폐를 발행해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거나 아이템 등 콘텐츠를 대체 불가 토큰 NFT로 발행해 그래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P2E 합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봤듯이 가상하폐라면 펄쩍 뛰는 그런 민주당이 그리고 바다 이야기로 호되게 당한 민주당이 가상하폐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이고 말이 많은 P2E를 합법하게 하겠다고 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사정을 전후 사정을 잘 아는 한국게임학회에서 바로 업계에 의한 김남국을 포함한 일련의 세력들에 대한 로비스를 제기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재명과 김남국과 코인 이것이 뭔가 서로 연결관계가 돼 있다. 이런 것이 아마 김웅 씨가 검찰 출신으로서 의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 된 김남국 발 코인게이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민주당발 코인게이트로 점화가 돼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것이 김웅, 김당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지켜보죠. 여러분들 1월에 선을 보인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제 4권까지가 출간됐고 마침내 5권이 5월 30일 날 선을 보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렇게 해서 이제 5권이 발간되는데 이 5권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정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크게 변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재명의 돌변 바다 이야기와 같은 부분 때문에 상당히 크게 당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코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렐러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아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대선후보로 출만 이재명은 코인에 대한 입장을 반대해서 찬성으로 바꿨을까 여기서 김남국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절친한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p2e 합법화 공약이 나온 것이 왜 충격적인지 알아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가상화폐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입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므로서 민주당이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거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박상계의 난이다. 2018년 1월 11일 당시 박상계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그래서 를 폐시하겠다는 폭단 발언을 했고 심지어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틀리고 가상칭표로가 불러야 된다고 한다. 이 발언 이후에 비트코인은 대폭락하고 박상계는 블록체인 업계가 뽑은 올해의 인물 1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기류를 반영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유시민의 난입니다. 2018년 1월 18일 손석희의 토론에 나가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으며 사기다라고 말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tbs의 김우준에 나가서 타짜들이 다 조작하는데 순진한 도박에 끌린 사람들이 판돈을 넣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적대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 우연장을 지냈던 언성수 씨의 발언입니다. 4월 22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암호화폐의 거래수 200개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시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누가 그렇게 선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어떤 이익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입장을 180도 바꾸게 됐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죠. 아주 여러분들 궁금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한겨레신문도 인정한 바가 있다. 2021년 4월 28일자 정부 언포에도 버티는 비트코인 김치프레미엄 해결방법원이라는 기사에서 실제로 정부는 암호화폐 열풍이 처음 불었던 2017년부터 줄곧 시장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택해왔다. 이렇게 한겨레가 문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갑자기 가상화폐 이 가운데서도 가장 논쟁적인 P2E를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 P2E 여러분들 대개 코인은 대부분 김남국의 투자 대상이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돌변하게 될 때는 누구든지 궁금해하죠. 왜 저 사람이 돌변하게 됐을까? 사람이 돌변할 때는 대부분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크게 되면 그러면 돌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에게 어떤 이익이 됐을까? 이렇게 궁금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누가 이재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 어떤 이익일까? 얼마나 그 이익의 크기가 클까? 거기서 김남국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김문씨의 여러분들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민주당이 갑자기 가상화폐 중에서도 논쟁적인 P2E를 합법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돌변하게 될 때 그것이 말익은 행동인 간에 궁금함을 갖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자영적으로 추적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김웅씨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국과 이재명 지금 핵심은 바로 김남국의 절대 거래 내역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을 탈당하면서도 그의 여러분들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과 달리 그런 일체의 거래에 관한 그런 내용을 민주당의 진상위원회에 내놓은,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로 인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김남국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시이거나 안목적 동조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김남국을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은 김남국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반대했고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김남국을 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왜 반대했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 김남국과 이재명이 코인 공동체 혹은 짤짤이 공동체라면 이재명이 김남국을 비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이 있다. 양이원영은 진보라고 꼭 도덕승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로 김남국을 옹호한 바가 있고 유정주도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김남국을 비유한 적이 있다. 국민의 여론과 동떨인 이런 발언이 이재명의 안목적 지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왜 그렇게 국민들의 이름들 질타가 쏟아지는 사건임에 불구하고 김남국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노력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지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5월 15일입니다. 김남국 윤리위원회 제소 최신 결임은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 끝까지 감싸고 돈 겁니다. 누구를? 김남국을.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왜 김남국을 끝까지 감싸고 돌았을까? 그가 중앙대학교 후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성인이 다 돼가지고 선후배라는 것이 좀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자신에게 정치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순히 친분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 그런 신분으로 김남국 씨가 소환돼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게 되면 김남국을 넘어서 이 코인 게이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궁금함과 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선을 보인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다룬 도덕놈들 2권과 3권이 여러분들 발간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달에 도덕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여러분들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5권이 발간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어서 이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복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김남국 씨의 그런 심적 상황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하게 됩니다. 아마 참 힘들 겁니다. 그냥 글과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런 코인 게이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숨 돌리게 된 사람은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당대표 경선 돈봉두 사건에서 약간 한숨을 좀 돌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면에 김남국 씨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조선의보의 특종으로 자신의 정치 경력은 물론이고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빠진 겁니다. 얘기 보시게 되면 김남국 지금 페이스북인데 두 사람이 아주 친했죠. 아마 수행 비선과 대선 과정에서도 아마 두 사람이 죽이 잘 맞았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김남국 씨를 보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의 사슬은 결국에는 등을 떠밀려서 김남국을 재소하게 이르게 되었다. 이재명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아주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끝까지 김남국을 싸고 돌았던 거죠. 의원총회에서 김남국에 대한 징계안과 같은 격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지만 의총 뒤에 막상 발표된 계리문에는 이 내용이 다 빠졌고 김남국이란 실명도 빠지고 그냥 개별위원으로 그렇게 계리문이 대체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김남국 감사기가 지나침 그 이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중앙일보의 얘기했던 그런 내용은 비교적 민주당 측에게 우호적인 경향신문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경향신문은 김남국에 대한 재소결의,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 반대했다. 김남국의 복당 불가 그리고 가상합비에 대한 자진신고센터 설치 등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분물 쏟아져 나왔던 대부분의 내용은 계리문에 다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돌변해가지고 지금부터 5시간 전에는 경향신문이 비판 여론에 떠밀려서 민주당이 결국은 김남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소하게 됐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소한다는 것은 그냥 국회의원을 그냥 제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루나 이틀 사이에 급변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 이재명은 그렇게 김남국을 싸고 돈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경향신문이 5월 15일입니다. 김남국에 대한 재소결의를 이재명이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을 국회의윤리특별위원회에 재소하거나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 원칙을 못 박자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이 모두 빠진 결의문이 작성됐다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는 이런 내용들을 결의문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 당 일각에서는 이럴려면 말라고 의원총회를 개최하냐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하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죠. 어떻든 간에 보시게 되면 김남국의 재소결의 이재명이 반대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나오자 경향신문을 보고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 님이 저러니 재명 남국이가 원팀이고 무엇인가 있다고 의심을 하지. 나머지 문장들은 너무나 격렬한 문장이고 확인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김남국을 감싸게 되는 것일까.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소하자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명이 얘기해서 결의문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오리라 생각했는데 빠졌다. 그리고 결의문에는 그는 의원이라고 지칭했지 김남국의 이름도 없다. 왜 의원총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김남국을 감싸고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순수하게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여러분들 한참 후배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남국 재소결의 이재명 반대 5월 15일자 경향신문 비판 여론 또 밀려 민주당이 김남국 윤리특별위원회 재소 5월 17일 경향일보 이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김남국 감싸기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아주 격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400여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98%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1%가 인간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뭔가 이익이 관여됐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그렇게 김남국을 감쌌지 그냥 인간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후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98%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긴밀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리한 거죠. 이런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838명이 했을 때도 거의 98%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의의 관계나 이익에 굉장히 민첩한 이재명 당대표가 단순히 중앙대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감쌌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도둑놈들 1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다룬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손을 보이고 그 이후에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2권, 3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무슨 짓 했나가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이 시리즈물이 5월의 꽃향기처럼 많은 곳에 퍼져서 이 선거 공정성 침해에 대해서 참정권 침탈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많은 국민들이 깨우치고 이것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씨가 참 지금 힘들 겁니다. 뭐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참 죽을 마실 겁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죽을 마시다. 고립무원 백척간두 뭐 이렇게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참 좋았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잘나갈 때 대진의 물난리가 나가 여러분들 야단법석을 피우던 바로 그날에 철음의 금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켰던 철음의 멤버들이 이재정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박주민 의원 최강욱 의원 김용민 의원 항운하 의원 이제 이 사건이 환참 코인 사건이 환참에 불거져 가지고는 사람이 거의 반정도 맛이 간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 대형사건의 연류가 되게 되면은 뭐 우리가 배웠던 생물 시간을 배웠던 자율신경 비자율신경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신경계의 활동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이 초취해지는 거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사진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번 해간에 그런 통로를 통과할 때 기자들이 잡았는데 거의 맛이 가게 보이지 않습니까 맛이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강심장이고 뭐 심장에 털이 나는 상황이더라도 이런 정도의 대형사건에 연루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노력해서 쌓았던 거가 그리고 그 오명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그러나 뭐 절체절명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은 계좌 내역을 다 지금 확보한 거고 천천히 죄 오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안 범했으면 당당할 수가 있는데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던 의원이었거든요 김남국 씨가 뭐 하루에도 몇 번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입장문을 발표한 3일 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뭐죠 일체 글이 안 올라옵니다. 이게 3일 전에 썼던 입장문입니다. 물론 뭐 또 팬들의 이름들 경로도 있습니다. 정경은 님의 그대의 진실성을 지켜받게 끝까지 믿고 의문하오 부당한 검찰의 올리기와 가짜 뉴스 언론의 선동질 프레임에 맞서 싸우길 바랍니다. 김현구 님 올크니 강해져라 김남국 그러나 이게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뭐 주변에서 아무리 응원하더라도 죄를 범했으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기사 회생할 수 있지만 죄를 범했으면 그냥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천만 명이 여러분들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더라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누가 가장 잘 아냐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자기만큼 범죄 행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겠죠. 너무너무 세상사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페이스북에 일체 글이 안 나옵니다. 원래 김남국 씨가 좀 다변이었지 않습니까 그 일지를 보시게 되면 3월에 업비트 김남국 코인 이상글의 결제원에서 보고 김남국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통보 7월입니다. 10월 남부지검 김남국 피의자 입건 이후 영장 청구 11월 남북지방부문 검찰청구 민주당 탈당 진상조사 중단 15일 날 민주당 계리문 채택 그러나 이재명은 징계 거부 15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검찰의 빗슴갑 이런 부분에 대한 계좌 여러분들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5일 저녁에 민주당 진상위원회 한 위원에게 김남국 전화연락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죄가 아주 큽니다 형사법 형사법목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성재현 성재현 아마 변호사겠죠 코인게이터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가 정치자금법이 우선이네요 자신의 돈으로 위믹스코인 127만 개를 매수했다면 문제가 없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매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거액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김남국 씨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타인 혹은 기업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기부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부를 본인 돈으로 사설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1차 문제고 두 번째는 뇌물죄입니다 공적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인데 행법에 규정된 수례 사전수례 제3자 뇌물 수례 후 부정처사 사후수례 알선수례 냉무공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뇌물액이 1억을 넘는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죄이 적용돼서 최대 무기진역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P2E 게임은 불법이다 P2E 게임 합법화는 게임업계의 오랜 수건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을 조건으로 코인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다면 수례죄가 승립할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게임업계가 집단적인 대국계 로비를 벌린 것 드러난다면 정치권이 풍지 박산이 날 수 있을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구지자 지난 5월 10일 게임학회는 성명을 통해서 P2E 업계의 국회 전방이 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유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은 게임기업은 위정현 게임업계의 회장을 명예훼손해미로 막고설한 바가 있습니다 김남국 혼자를 상대로 가지고 로비를 했다면 김남국만 로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좌관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고 다른 의원들도 로비 의혹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 거죠 저는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크게 첫 번째는 코인을 자기 돈으로 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돈에는 꼬리표가 달리는데 공짜로 주었을 리가 없다 업계의 로비의 일환으로 아마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것은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죠 김 의원이 대량으로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P2E 관련 코인이고 2021년 1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휘하면서 게임원인은 게임 내에 사용하는 가상합비를 말한다는 조항을 실수했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P2E 합법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런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시절 수행실장 겸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P2E 게임 허용 발언을 이끄는 장본이란 의혹도 사고 있다 중앙대학교 후배인 데다가 캠프 시절의 수행실장 겸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았으니까 바로 직원거리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좌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에게서 P2E에 대해서 아주 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다른 그런 180도 다른 입장이 튀어나오게 된 것은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김남국 씨 작품이다 그런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겠네 검찰은 이번 코인 수사에서 P2E 업계의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야 될 것이다 내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존재의 평면 즉 범죄의 경중이 완전히 다른 범죄다 검찰은 김남국의 수례죄 위반 여부와 함께 입법 로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을지를 엄정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로 판정이 되게 되면 공직을 자신의 돈벌이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검찰이 낱낱이 밝히리라고 많은 국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남국 씨의 상황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고 또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상당히 개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보호막이 지금 제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모든 정치적인 그런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오로지 선과 악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김남국 사건을 성력 없이 맹백히 밝혀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사실 뭐 지금 김남국 씨의 코인 여러분들 투자권이 문제가 되지만 김남국 씨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골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당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100표를 들 때 김남국 씨가 92.8평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대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박순자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남국이 140표 이상을 얻은 거죠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허물어진 훼손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직선거회부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걸려들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야의 눈부신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속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씨가 참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모습이 아주 초췌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정도를 걷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젊은 나이에 출시도 했지만 김남국 씨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은 걸려든 이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세탁을 시도했다는 그런 정황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됐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2023년 5월 15일자 이번에 김남국 사건을 파헤치는데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의 교장선생님뿐만 아니고 전문 잡지인 디지털 에셋이 아주 크게 역할을 했죠 디지털 에셋은 김남국의 개인지갑 4종 등 지갑 주소 65개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한 바가 있고 공경호 tv에서도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굵직굵직한 이 가상자산 거래 전수 분석 김남국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사항이 나옵니다 2022년 1월 31일 날 하고 2022년 2월 14일 건입니다 아주 그에게 해당하는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개인지갑으로 이체가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대량의 거래가 발견된 날입니다 빗섬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업비터 입금지갑으로 두 차례 걸쳐서 62만 위믹스 약 52억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여러분 52억 5천만 원치 코인이 개인지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의심해 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김남국이 52억 원에 5천만 원을 갖고 있을 리는 만무하고 52억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코인을 샀을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업비터 하울렛에서 김남국의 지갑으로 21차례 걸쳐서 57만 7159 위믹스 약 48억 8천 7백만 원 상당의 코인이 입력됐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100억 정도네요 100억 정도가 여러분 들어온 겁니다 2022년 또 1월 31일 하루 만에 10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의 개인지갑으로 들어온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100억 원치를 투입해 가지고 김남국의 개인 돈으로 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짜리 큰 여러분들 거래는 2022년 또 2월 14일입니다 빗섬 하울렛에서 업비터 입금 지갑으로 김남국의 지갑이 있죠 10차례에 걸쳐서 26만 5천 262 약 19억 2천 5백만 원 상당의 코인이 입금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아는 60억 87억 보다도 계좌 추적이 돼서 거래 내용이 밝혀지면 훨씬 더 액수가 큰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 1월 달에는 100억 상당입니다 2월 달에는 여러분 뭔가 하니까 업비터 하울렛에서 클리지갑으로 10차례에 걸쳐서 23만 1179 위믹스 16억 7천 8백만 원이 입금됐다 그러면 19억하고 16억을 합치게 되면 35억 상당의 130억 상당의 여러분들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의 개인지갑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이체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2022년 1월 31일 날 10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 이체 2022년 2월 14일 약 3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 이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그냥 우리는 코인을 잘 모르니까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에 100억 상당의 여러분들 코인이 대량으로 김남국의 지갑에 이체가 됐다 한 번은 30억 상당의 여러분 코인이 김남국의 지갑으로 이체됐다 그거를 뭐 변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정상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오늘 조선일보의 톱뉴스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설계자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 설계자인 아주 노 교수님이 김남국의 쪼개기 인출이 바로 시스템이 잡아낸 그런 이유다 그리고 아마도 그 쪼개기를 인출한 것은 자금세탁이 유력하다 그렇게 전문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시네요 1세대 한국의 전산 전문가입니다 이문 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동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현금인출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빈번하게 현금인출이 있었기 때문에 김남국이 걸려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일체 손을 댄 게 아니다 검찰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시스템이 의심거래를 잡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 의심거래 내용은 자금세탁 혐의가 유력하다 4개월간 매일 평균 7회 현금인출한 것 같다 김남국 씨는 일체 현금을 인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 송천 카이스트 맹의 교수님은 현금인출을 했다는 거죠 또 이 문 송천 교수님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특정 코인의 거래소 상장 전 프리세일 특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코인을 대량으로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누군가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문 송천 카이스트 맹의 교수 입장에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이제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처음 특정 보도에서 60억 원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들 거래 전체를 다 분석한 걸 보게 되면 거의 130억 원어치를 소유한 바가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금융정보 분석원 시스템은 현금인출 횟수와 규모를 분석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수는 천만 원 이상 현금인출이 잦으면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이것을 토대로 역산해 보게 되면 김남국 의원은 4개월간 매일 평균 7회 이상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혐의 거래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인출까지 정밀하게 파악해서 혐의를 판단합니다 의심 거래를 월 천 건 정도 잡아내는데 이 가운데 검증을 거쳐 최종 검찰에 통보한 3, 40건이고 그 대부분은 검찰에서 기소가 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자금 세탁 혐의를 아주 유력하게 현금을 본인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지만 김남국 씨는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송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4개월간 아주 빈번하게 현금 인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덜미를 잡히게 되는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김남국 의원의 주소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에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4개월간 48회 걸쳐 100억 원에 상당한 가상자산이 업비트와 빗슴 그레스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산이 현금 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잡코인들에게 투자가 되고 그것이 판매되게 되면 시세차익이 계속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적발했다 입장문을 한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입장문에서는 김남국 의원은 전혀 본인은 현금 인출을 한 적이 없다 뭐 400만 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문송천 교수는 김남국 의원이 대리인을 통한 쪼개기 인출을 하다가 금융정보분수권의 헤미그레 시스템에 적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글의 내역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문송천 교수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까운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 위에 또 뭐 걷는 사람 위에 또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좀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뭐 만들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널리 퍼지도록 만드는 데는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이게 뭐 우리나라니까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뜻 있는 그런 시민들께서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는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큰 기회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 그게 일생일대의 기회였구나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조용히 와가 또 조용히 가는데 이 김남국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일생일대의 큰 기회를 놓친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김남국 씨는 다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기가 힘들 것이다 130억 상당의 그런 위믹스코인이 개인구자로 이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불렸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김남국 씨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겼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묻혔을 것이고 본인은 또 그런 코인을 게임업계와 유착된 코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올린 내용을 한번 공유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었더라면은 김남북은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24만 7070표 차이가 났다고 하지만 후보별 득표 분석에서 찾아낸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 작업을 제거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264만 표 격차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서울특별시에만 실제로 102만 표 격차가 난 것으로 계산된다 이것을 이제 축소해가지고 24만 707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 24만 7077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평가하면은 만일에 이재명 측에서 딱 12만 5천 표 정도만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훔칠 수가 있었더라면은 그러면은 25만 표의 득표 수 정감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재명 측에서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12만 5천 표만 훔치게 되면은 12만 5천 표를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12만 5천 표를 더하게 되면은 득표 수 정감 총 조작규모는 25만 표 정도만 그렇게 작업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이 됐겠죠 그랬다면은 이재명이 2923표 차이로 승리했을 것이다 12만 5천 표를 훔쳤으면 됐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12만 5천 표는 윤석열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쏟은 사전투표 득표 수 1639만 4813표에 불과 0.76%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표인 겁니다 그 표가 여러분 얼마나 적은가 하니까 이번에 편했던 이 도둑놈들 시즈를 보니까 그 표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경상북도가 조작이 아주 낮았습니다 경상북도에는 9개 선거구에서 조작이 없었습니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러분 조작 규모가 100장당 5장밖에 여러분들 훔치지 않았습니다 100장당 15장이나 20장도 훔쳤으면 이재명이 100%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가 127만 8922표 가운데 몇 표만 여러분들 훔쳤는가 하니까 굉장히 작은 표수로 훔쳤습니다 4만 4천 표밖에 훔치지 않았는 거죠 눈 딱 감고 여러분들 4만 4천 표에다가 12만 5천 표니까 16만 5천 표를 경상북도에서 훔쳤으면 그럼 이재명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당선은 실수였다고 보는 거죠 전산을 조작하거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7만 8천 922표인데 이 가운데 5% 또 안 되는 몇 표를 훔친 겁니까 4만 4천 표밖에 훔치지 않았던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5% 훔친 데가 대부분이고 경상북도 선거국 가운데서 훔치지 않았던 데가 9군데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전혀 손을 안 댔던 데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손을 댔고 관내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경우가 강원도의 동해시하고 경상북도의 경주시를 비롯해서 9군데 10군데 손을 안 댔던 거죠 그러니까 노다지거든요 경상북도에서는 국힘당 지지세가 세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127만 표 7만 8천 922표를 여러분들 얻었는데 총투표네 총투표 사전투표는 67만 표네 67만 204표네 사전투표에 67만 204표고 뭐 어떻든 간에 총투표 여러분들 127만 8천 922표 가운데 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 5천 표만 더 훔쳤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2만 5천 표는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0.76%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뭐 대구에 조금 더 하고 경상남도에 조금 더 하고 경상북도에 조금 더 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김남국처럼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큰 기회를 놓친 거죠 2024년 총선과 2020 대선에서는 좀 더 화끈하게 좀 더 야무지게 눈 딱 감고 무자비하게 주물러서 대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올린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도둑놈들 2권 2권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겼으면 다 덮였을 거 아닙니까 공명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지금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종로구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도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10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0% 이 표를 빼앗아 가지고 넘겨준 거죠 더불당 이재명은 모든 데서 다 불러서지 않습니까 항상 좌우대칭이죠 표를 빼앗은 것만큼 표를 대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방법은 똑같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빼앗은 것만큼 더해주기 때문에 이 차이칩 그래프가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한계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그만큼을 더해주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거가 이렇게 좌우대칭이 빼앗아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참 선거가 좀 제자리를 잡아야 될 건데 전혀 미동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딱 한 거죠 그래도 국민들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마 한 번 더 할 수가 있으면 다 불의에 입을 다 담으니까 여러분께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많이 확산시켜주시고 또 5월 30일에 선을 보이는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도 여러분이 많이 구매하셔서 공직선거가 참 제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이승만이란 거인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출범시켰던 그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